네, 안녕하세요. 저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저희 이제 이 과목, HS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HS 과목은 어떻게 보면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난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HS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이거를 우리에게 풀라고 내놓은 문제가 맞는가라는 부분들이 의심이 들 정도의 문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또 우리 시험으로 구성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되시긴 할 텐데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은 편이라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학습 방법을 짜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과락 점수가 있고 평균 합격 점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합격 점수를 목표로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HS 과목이 그래서 좀 많이 소외받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이제 과목들에서 전략 과목들을 많이 짜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 과목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노력을 좀 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그렇다면 그중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힘줘서 학습해야 될 범위는 무엇인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HS 같은 경우는 전체가 물품에 대한 분류죠. 물품에 대한 분류.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나중에 가입한 국가이기도 하고 원래는 유럽 국가들끼리 물품에 대한 무역 거래가 활발해질 때 단순히 물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것들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화폐가 등장을 하고 물품에 대한 거래를 할 때 그 화폐의 가치를 주게 되면서 무역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었고 무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통계의 목적상 어떤 물품들이 거래가 되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을 거래할 때 쟤는 이 물건을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을 가지고 쟤는 이거를 분필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면은 이를 학용품이라고 분류를 하고 어디를 가면 이거를 뭐 애들이 쓰는 거야 왕구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보는 시각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화 등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받아들이는 인식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단순히 물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면은 크게 통합화, 통일화에 대한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겠지만 이 물품에 대해서 각 국가만의 무역을 진행을 하면서 관세라는 게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관세율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관세율을 적용하는 걸 물품별로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필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8%야.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건 필기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거야. 세율을 좀 낮추겠어. 4% 어느 나라에서 왕구 이건 애들이 갖고 노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왕구 많이 만드는데 얘는 세율을 10%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물품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라마다 이거 같은 물품인데 좀 통일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거를 자 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분필 주로 이러한 칠판에다가 사용을 하고 어떤 강의나 수강 목적에서 사용하는 애들은 분필이라고 분류를 하기로 하자. 필기구는 우리 어떤 학습 노트나 종이 같은 것들에 쓰는 것만 필기구라고 하자. 완구는 명확히 놀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완구라고 하자. 라는 식의 분류 방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모든 물품은 다 이 범주 안에서 분류하기로 해. 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 방법 HS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그 HS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WCO 가입 국가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뒤늦게 WTO에 가입을 해서 WTO의 하위 부속서로 있는 WCO의 HS 협약서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적용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유럽 미국 국가들에서 사용하던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HS, 뭐 교재에서는 굉장히 길게 풀네임을 써놨지만 어디서 보니까 풀네임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HS는 하모나이즈 시스템, 결국 분류 시스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에 대한 약자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HS에 K를 더 붙이는데 이 K는 우리 코리아의 K입니다. 이게 HS를 전세계 공통으로 분류 작업을 쓴다라고 했는데 HS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완구했으니까 95, 03 이 숫자로 완구가 분류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 코드 뒤에 0까지 붙여서 총 6자리 앞에서부터 6자리를 가입국가끼리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몇 자리를 더 붙일 것인가 라는 부분은 각 국가마다 너네가 너네 나라에서 정책 목적성 필요하든 뭐의 통계 목적성 필요하든 더 붙이는 건 신경 쓰지 않겠어. 하지만 이 앞에 6자리까지는 공통적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여기고 지금 HSK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뒤에 우리는 4자리를 더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 10자리로 주어진 숫자는 HSK,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번호라는 이야기고요. 앞에 이제 6자리 이것만 얘기할 때는 HS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HS에 대한 어떤 기원과 큰 분류 정도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본 이론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물품은 총 1, 앞에 이제 숫자 95, 두 자리 기준으로 총 1부터 97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97가지의 종류 물품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도 이제 물론 중요한 것들이 있죠. 앞에 이제 1부터 5까지는 우리가 이제 먹는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성 생산품들 그 밖의 이제 6부터 또 14, 6까지는 뭐 식물들이 분류가 되는 등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물품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동식물성 생산품도 이제 최근에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앞에 이제 챕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챕터에서 챕터 2에 등장하는 동식물성 생산품들이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분류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삼류를, 삼류를 마지막에 이제 석유화학 공업 제품 부분에서 석유화학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름, 석유를, 원유를 이렇게 크래킹, 분리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플라스틱 수지죠.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것들도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물건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챕터 4번에 방직용 섬유화 그 제품 및 기타의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직용 섬유가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른 챕터의 문제 출제 비중들이 좀 높아지면서 여기에 이제 출제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진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97개의 문제 중에서 방직용 섬유가 차지하는 류도 굉장히 많아요. 50류부터 63류까지 전체 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학습할 양도 많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귀금속 부분 넘어가서 챕터 6번에 이제 기계 전기기기류 부분들 있죠. 기계 부분들은 분류하는 기준 아까 이제 분필을 예로 들어서 어떠한 물품들은 이렇게 분류하기로 하자라고 전제 조건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분류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이 기계 전기기기류 부분들이 분류되는 84류 85류 부분들이에요. 숫자의 84, 85번. 그래서 이쪽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쪽에서는 어떠한 분류 기준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골라내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좀 시험의 난도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분목 분류라는 부분들을 쉽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너무 가볍게 임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무겁게 긴장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전제들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또 팩트가 그러니까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도록 이런 시간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은 실제 그럼 이걸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전체적인 통칙 그 분류에 대한 큰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분류 통칙도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에 비해서 출제가 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분복 분류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류부터 97류까지의 물품들 지금은 이제 크게 챕터로 나눠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각각의 류에 들어가서도 어떠한 물품들이 중요하다 또는 어떠한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류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등의 그 출제 빈도와 중요성들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봐야지 자 이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거 세 번 볼 때 한 번만 봐야지 라는 등의 여러분들 학습 구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떤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 이론 시간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록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차근차근 풀어서 여기서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론 시간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론 시간대 뵙겠습니다.